1m, 2m 이렇게 우리는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1초가 지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1초가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였거나 맥박이 한 번 뛰었다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그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시간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면 왜 시간은 직접 잴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차갑다고 말할 때 차가움 그 자체를 직접 잴 수는 없지만 온도를 측정하거나 차가움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다른 물리량을 재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도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그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에 더 가까울지도요. 시간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임에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뉴턴이 생각한 시간은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독립적인 실체였습니다. 이 관점은 너무나 강력하고 직관적이었기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이 당연함이 무너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으며 관찰자가 이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중력장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중력이 강하거나 관찰자의 속도가 빠를 경우 시간은 늦게 흐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 일상 속 기술, 특히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GPS 위성은 지상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감안하였을 때 GPS 위성은 지상보다 시간 흐름이 0.000038초 빠릅니다. 이 시간은 매우 작게 느껴지지만 빛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 오차는 지상에서 무려 10km의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GPS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지구보다 앞서 있는 시간의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차이는 GPS 위성과 내비게이션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보정이 되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더 이상 절대적으로 흐르는 배경이 아니라 공간과 관찰자의 경험이 두엉켜 변형 가능한 실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시간에서 가변적 시간으로 이천환.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조차 하나둘씩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아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우리의 상식을 두연될 만큼 도발적이지만 나름의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대부분의 자연 법칙들은 시간 흐름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우주의 정말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물리학의 핵심 법칙들 안에 시간은 오직 이렇게만 흐른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전제, 즉 시간의 방향성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를 보면 이 방정식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뒤로 흐르든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는 시간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변화를 기술하고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도입한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양자역학에서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양자역학의 여러 기본 방정식들 또한 시간의 특정 방향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는 시간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저 상태 간의 변화만 존재합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해갈 뿐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 복잡한 변화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개념을 만들어내고 적용함으로써 우주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이 변화를 순서있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이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파생된 개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현대물리학이 시간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연기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복잡한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서 어느 하나도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죠. 마치 구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바람, 햇빛, 그리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야 생겨나는 것과 같죠. 구름이 사라지는 것도 이 조건들이 변하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기설의 관점은 나라는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것을 무화사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도 영혼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몸과 마음, 경험, 생각 등 수많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비슷한 통찰입니다. 물리학이 이제 막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개념일 뿐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불교는 이미 수천년 전부터 그것은 당연하며 나조차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변화와 관계를 존재의 핵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불교와 양자역학은 깊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그저 현상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놀라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양자얽힘입니다. 1980년대의 아스페 실험에서 입증된 양자얽힘 현상은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서로 연결되어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이 현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의미없게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는 실험을 통해 동시에 존재한 적이 없는 광자들 사이에도 얽힘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양자얽힘은 하나의 큰 입자가 두 개의 작은 입자로 쪼개지면서 이 두 입자가 서로 얽히는 식입니다. 이때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실험에서 두 광자는 서로 다른 시간에 독립적으로 생성되었고 심지어 하나의 광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음에도 두 광자가 얽힘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주가 시간이라는 축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며 시간은 환상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세번째 근거는 양자중력이론에서 시간은 단지 환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중력이론은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이론입니다. 일반상대성이론은 거시세계의 중력에 관한 내용이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이론은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시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각자의 관점은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대하는 뉴턴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왜 모두 타당할까요? 뉴턴이 말한 절대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거대한 우주스케일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놀랍도록 정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원자나 분자 같은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최고로 정확함을 자랑합니다. 시간은 변화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시간까지 모두 개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즉 우주 전체의 크기에서부터 가장 작은 입자까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시간 개념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자중력이론은 아예 시간이라는 개념 없이도 우리 일상은 물론 중력의 법칙과 양자의 세계를 함께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주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이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론일 뿐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중력이론이 바라보는 우주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공간도 존재하지가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중력이론이 바라보는 우주에는 그냥 관계와 변화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우리는 그걸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을 던질 때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은 해밀턴의 원리에 따라 공간상의 모든 가능한 경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즉, 시간은 우주의 기본 재료가 아니라 일종의 착시나 해석에 더 가깝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도 이러한 착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어떤 더 깊은 근원에서 비롯된 환상이나 해석일 수 있다는 가능성 현대물리학의 최전선에는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 즉,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어쩌면 우주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그저 변화와 관계의 산물일 뿐이라는 현대물리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시간을 대한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가지 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훨씬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삶의 철학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이나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지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물리법칙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즉, 시간을 t에서 마이너스 t로 바꿔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이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물리법칙이 시간을 되돌려도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세계의 변화에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 작용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죠. 세상은 항상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만 변하는 속성이 있으며 한 번 변화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죠. 커피에 떨어진 잉크가 저절로 다시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지 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엔트로피 감소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그냥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 뿐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비된 에너지는 버려지지 않고 열 에너지 형태로 주변 공간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마이너스 t가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마이너스 t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사실상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로의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라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 어렵지만 미래로 가는 것은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기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미래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고층 건물에 있을 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나 놀이기구를 탈 때 등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원한다면 내가 탄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위치한 공간의 중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빠른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중력이 강한 곳을 다녀오면 나는 1년이 지났지만 지구의 시간은 10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이걸 쌍둥이 역설이라고 합니다. 양자중력이론을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었던 시간의 흐름이 어쩌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시계가 가는 것 사람이 넓는 것 별이 빛나는 것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지만 미래로의 시간 여행까지 이 모든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 시간이라는 것이 틱톡틱톡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을 객관적 실제로 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인식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친구 미켈베소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애도하며 남긴 편지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보다 조금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뿐이다.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착각일 뿐이다. 시간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입니다. 이 거대한 수수께끼 속에 오늘도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